자 이 그림은 빨간 가발 쓴 멋쟁이 해골이에요 이 아줌마는 죽어서도 멋을 입고 있네요 반짝반짝 약간 해합적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이빨도 예쁘게 하고 기분이 유쾌해지고 좀 우울하고 날려버리라고 약간의 죽음의 공포를 해악적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예쁘지 않나요?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골도 치장하면 멋지잖아 세련네 그렇죠? 사람은 누구나 이끌 수 있다 사실 이 그림의 경고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치장만 하면 다 예뻐요 용기를 받으시고 치장을 많이 하세요